우리 이어서 이제 한 50분 열심히 하고 남은 시간은 팍팍팍, 한 30분 팍팍팍 나가면 마무리 될 것 같긴 해요. 재밌죠?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MBS의 종류 나왔을 때, 외워놔야죠. MBMPTS가 나오면 모두 다 투자자, 권리와 위험 모두 투자자가 갖고, 그 다음에 MBB가 나오면 모두 다 발행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형이 있죠. MPTB와 그 다음에 CMO가 있을 때, 얘는 반반씩 나눠갔는데, 채소를 발행자. 이 채가 뭐예요? 채무불리행위험, 소는 소유권. 소유권이란 말이 안 나오고 보유한다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저당채권의 권리, 저당권을 보유한다 이런 말은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머지가 원조가 있잖아요. 원조는 누구? 투자자. 그래서 우리가 원조, 채소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했던 거죠. 채소, 밭, 채소, 발 이거 외워놔야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먼저 구분할 때 MPTS는 지분형이고 나머지는 다 채권형. 채권형이라는 말을 쓴 건 돈을 빌렸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형은 투자를 했다는 거니까 빌리지 않고 팔아주고 돈 받은 거고, 얘가 채권형을 얘기했다는 건 발행자가 돈을 빌린 꼴로 MBS를 팔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빌린 꼴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발행자의 부채 표기가 있을까 없을까? 얘는 있어요. 얘는 부채 표기가 없다. 지분형은 빌린 꼴이 아니다. 부채 표기가, 부채 표시가 없고, 얘는 부채, 채권형이니까 빌린 꼴이죠. 그럼 얘는 부채 표시가 있다. 최근에 감전평가시하면 이게 나왔으니까 채권형이냐 지분형이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특히 얘 두 개는 혼합형이죠. 근데 CMO는 뭐라고도 한다? 다계층, 다양한 계층, 다양한 트렌치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죠. 자, 그 내용이었고. 자, 보십시다. MPTS는 지분형 맞아요? 지분이라고 나오면 안 돼. 지분형이라고 나와야 돼. 얘는 다 MBS는 MPTS, MBB, MPTV, CMO는 다 부채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지분이라고 나오면 안 되고 지분형이에요. 부채 증권에서 지분형을 띈다. 형자가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돈을 지분형이니까 빌린 꼴이 아니라는 얘기죠. 빌린 꼴이 아니다. 그럼 유동화기관 한 주금에 부채로 표시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MBB, MPTV, CMO는 얘는 채권형이니까 부채 표시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MBB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발행자가 갖죠.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그 다음에 채무불리액 위험도 얘가 갖고, 채권형, 모든 걸 다 갖는다. 라고 나와야 되고. MPTV는 혼합형이니까 채소는 발행자. 이렇게 나와야죠. 자, 보니까 채가 나왔어. 그럼 뭐와 연결돼야 돼요? 발행자. 여기에 소유권이 나와도 발행자.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나머지 원리금 수치권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얘만 딱 정확히 해석하면, 채소 나오면 무조건 발행자와 관련되어 있다만 해석하면, 답은 나올 거니까. 자, 이거 틀리면 안 되고, 보너스로 나오는 지문이고. 자, 주택연금 제도가 있는데, 주택담보노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을 담보로 잡고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식으로 뭘 받는다? 대출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담보노연금 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을 담보로 잡고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식으로 대출을 받는다. 일시불로 돈 빌려서 갚아나가는 게 아니라, 매월 연금식으로 돈을 대출 받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면 처분해서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모자라면 청구하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비소구금융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즉, 공적 보증하는, 나라가 보증해주는 얘가 비소구금융인 거죠. 근데 영모기지니까, 만기로 갈수록 잔금이 뭐한다? 커진다. 출처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영모기지의 뜻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만기로 갈수록 잔금이 뭐한다? 커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만기로 갈수록 이자가 뭐한다? 커진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잔금 따라가는 거니까, 이자는. 자, 한주금이, 얘는 연금을 공급해주는 기관이에요? 보증해주는 기관이에요? 보증기관이에요.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에서 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럼 보증서를 발급했다는 건 보증기관은 누구? 한주금이죠. 한주금. 자, 얘가 보증기관이니까, 그러면 아까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청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총 올해 사셔가지고, 주택연금을 총 10억을 받았는데, 주택처분하니까 9억밖에 안 나와. 그럼 1억이 모자라잖아요? 이거 은행에서 달라고 할 수가, 그러니까 연금 가입자는 달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런데 누가 이걸 보증해줘야 돼? 한주금이, 얘가 보증기관이니까, 한주금이 위험을 부담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연금 가입자, 즉 차입자에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죠. 비소금이니까 대신에 누구한테? 한주금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한주금이 얘가 보증기관이니까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때 명칭이 좀 바뀐 게, 원래는 9억 이하가 대상 주택이었는데, 주택법에 주택에 해당되는 거. 그런데 이게 바뀌었죠? 얼마? 12억 이하로 바뀌었고, 주택이 아니지만 가입할 수도 있죠? 이때 주거용인 경우에는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노인복주주택도 가능해요. 지자체에 신고된 경우라면 가능하다. 노인복주주택도. 복합주택도 가능해요. 주거용이 1분의 1 이상이라면 복합상가주택도 가능하다. 주거용이 1분의 1 이상일 경우에. 그다음에 PF 보죠. 자, 프로젝트 금융은 개발 금융이죠. 이 프로젝트가 개발 사업을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질을 할 때 돈 없으면 PF를 일으켜서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 얘의 특징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 빌리는 게 아니다. 뭘 담보로?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미래 벌 돈, 미래 수익을 담보로, 이걸로 갚아 나가겠다라고,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다라는 얘기고. 자,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되면 은행도 망할 수 있어요. 은행도 망할 수 있다라. 이 망할 수 있다라는 건 은행은 채권 회수에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있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야 돼요. 즉, 은행도 망할 수가 있다. 즉, 모자라는 돈을 사업주에게 상환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뭐라고 한다? 비소구금요. 그러면 사업주는 상환해야 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죠. 맞죠? 비소구금융이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비소구금융이라고 했을 때, 얘는 누구에게 장점이에요? 은행의 장점이에요? 사업주의 장점이에요? 사업주에게 장점인 거예요. 사업주의 장점. 사업주는 상환해야 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은행은 사업주의 자산을 기반으로 상환 청구할 수 없다. 를 얘기하는 거고, 10번에 부의 금융이 있죠. 무슨 부의? 장부, 외적인 금융이죠. 누구 장부? 얘가 중요해요. 사업주의 장부의 외적인 금융이니까 부채 표시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 장부? 사업주의 장부에. 얘, 부채 표시가 없더라. 그러면 다른 거, 사업하는데 돈을 빌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 향상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건 사업주. 그러니까 비소구금융과 부의 금융은 누구에게 장점? 사업주에게 장점. 나무의 잘 정리해야죠. 자금관리는 누가? 에스크로 계좌로. 사업주의 수익은 가장 마지막에 가져간다. 사업주와 개발사업은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으니까 사업주의 파산이나 부도가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내용까지 해석하고. 부동산 투자회사, 너무 중요하니까 잠깐 정리해보면.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자, 실체형은 자기관리죠. 이 두 개는 뭐다? 명목상 회사다. 명목상 회사가 나오면 얘는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인세가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나온 거죠. 실체가 있으면 법인세를 내야 한다. 실체가 있다는 건 상근 직원이 있다는 얘기죠. 상근 직원도 있고 전국에 지점을 둘 수도 있다. 직접 직원이 있으니까 운영을 할 거고. 그런데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명목상 회사니까 지점이나 직원을 둘 수가 없다. 그러면 투자한 부동산을 누가 운영관리할 거냐라고 할 때 맡겨야지. 어디에다가 자산관리회사, 기억해놔야죠.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자, 그럼 자산관리회사는 자기관리 직원이 있어요? 얘 직원이 없죠? 얘 직원이 있어? 직원이 있죠? 직원이 있으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지켜야 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는 건 어디? 자기관리, 자산관리회사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본금 가장 중요한 숫자죠. 학교론회사. 설립자본금 533. 최저자본금 6개월 시간 줄 테니까 자본금 준비해야 된다. 최저자본금 755 이상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 답으로 틀리게 나오면 무조건 나머지 안 읽고 넘어가야죠. 533, 755. 자, 이익배당인데. 이것도 제가 미스했네요. 이익배당. 이익배당했을 때. 자, 얘들은 다 주식회사니까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에게 대부분 돌려줘야 돼요. 몇 프로? 90% 이상을 돌려줘야 되는데. 작년에 나올 때는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답이 아닌지으로 나왔지만 올해는 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90% 대부분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관리는 실체형이니까 직원을 두면서 직접 운영해야 되니까 돈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대부분 돌려주면 얘가 망할 수도 있으니. 일부만 돌려주면 된다. 몇 프로 이상까지? 50% 이상까지만 돌려주면 된다. 누구? 자기관리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형이니까. 나중에 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다 돌려주고 없으면 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은 90% 이상인데 자기관리만 50% 이상 돌려주면 된다. 이익배당 얘기하는 거고. 자, 주식회사니까 주식에 대한 제한이 있죠.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건 얼마까지? 반절 50%까지. 자, 주식 공모, 공개 모집으로 일반 청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장에서 일반인에게 좋은 주식 팔아라. 몇 년 이내 몇 프로 이상? 2년 이내 30% 이상. 2년이 3 이렇게 외웠어요. 2년이 3. 자, 그런데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얘는 기업이 구조조정하는 걸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나라에서 권장할까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겠지. 주식 회사이지만 1인 소유 안도나 일반인에게 청약하는 주식 공모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건 진짜 어려운 문제 나올 때 얘가 나올 수 있어요. 얘가 1인 소유 안도. 주주 1인 이렇게 나왔어. 50%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앞을 잘 봐야 돼. 앞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주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걸 50% 초과할 수 없다. 맞아요. 자기관리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주 1인이 50% 이상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라고 나오면 주식 제한을 두지 않는다. 50% 이상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제한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 제한에서 얘가 가장 어려운 짐으로 나올 수 있으니 좀 주의하자. 쉽게 나오면 나머지는 다 맞춰야 되고 나머지 여기서 빠진 것들 잠깐 보면 관리감독기관 어디? 금융위원회. 회계처리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하는 걸 따라야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억해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설립할 때 설립할 때 현물출자가 되냐 안 되냐 이거 알아야죠. 설립할 때 현물출자가 안 된다. 그런데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죠. 자본금 얼마 7, 5, 5를 갖춘 이후에는 현물출자도 가능하다. 설립할 때는 현금출자만 가능하다. 현물출자는 안 되고. 그다음에 자기관리는 직원을 둘 수 있죠. 즉 직원을 둘 수 있는데 전문인력을 투자하는 데 직원을 둘 수 있어요.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첫 번째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죠. 뭐 있어 두 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사람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석사기 이상이라면 3년 이상 이렇게 되면 될 수 있다. 자기관리의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이었고. 자, 봅시다. 자기관리는 자기관리.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이상, 533이니까 맞고. 위탁관리 기업구조정에 설립자본금은 3억 원 이상 맞고. 위탁관리는 명목상 회사니까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둘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위탁관리 이렇게 나왔네요. 보니까 여기에 주주일인 이렇게 나왔어요. 주주일인 나오면 얘는 50% 초과할 수 없다죠. 50%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면 주식 제한이니까 한번 잘 봐야 돼. 앞에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하면 맞아. 자기관리나 위탁관리도 맞아. 그런데 단독으로 기업 구조조정 이렇게 나오면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구성을 얘기하는데. 최저자본금이 끝난 이후에 총자산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대부분은 부동산이어야 되겠죠. 부동산만 나오면 몇 프로? 70%. 부동산만 나오면 70% 이상. 자 부동산 등이라고 해서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이 나오면 80% 이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동산 등 나오면. 얘는 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건축 중에 건물 포함하는 거 그냥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이렇게 나올 때 80%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감정평가사 여기에 공인회계사 들어가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야.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이면 어디에? 얘도 봐야죠. 자기관리의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직원될 수 있는 건 자기관리뿐이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관리론. 가장 쉬운 단원이죠. 그냥 딱 여기 제시하는 것만 알아도 개발관리론 세 문제랑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 어렵게 공부하면 안 되고. 첫 번째 개발단계 7단계 사업구상 아이디어 있고. 그 다음에 예타 부타. 예타 부타 이렇게. 자 타당성 사이에 부주약보가 들어가고. 예비적이란 말 나오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계략적으로 타당성 분석한다는 얘기는 개발하는 게 옳으냐라는 건 돈 벌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을 검토하거나 수익성을 분석하는 건 타당성이에요. 그럼 예비적 타당성은 계략적으로 수익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얘는 면밀하게 수익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타 부타. 자 개발할 때 위험이 있죠. 세 개. 법, 시, 비가 붙는다. 법의 문제냐. 시장은 뭐가 나와야 돼요. 수요, 공급. 뭐 경기, 침체 또는 공실률, 분양률 이런 거 나오면 수요, 공급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는 뭐예요. 비. 비용이죠. 비용. 이 비용은 건축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수익이 충분히 없다. 그러면 개발했다는 무슨 위험? 비용 위험. 비용. 자 시장 위험은 이라고 나왔어요. 분양이나 임대되지 않아서 이 말을 해석해야죠. 수요가 없어서 돈을 못 벌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가 없어서니까 수요 공급 나오면 시장. 개발했다는 위험은 법, 시, 비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거. 문제됐더니 많이 틀렸어. 법적 위험에서 개발할 때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여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맞아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는 토지 이용 계획 얘기하는 거죠. 이 말 나오면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걸려서 개발이 지연되었다. 그러면 무슨 위험? 법적 위험이에요. 공법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역지구제와 관련된 토지용 규제, 토지용 계획 이런 말 나오면 법적 위험이라는 거. 108번에 개발업과 관련된 법렬에서 개발은 토지를 택지로 조성해서 건물 건축에서 공급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뭐는 제외한다? 시공은 제외된다, 제외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벽돌 쌓는 건 시공이죠. 시공은 개발에 포함되지 않고 개발은 시행을 얘기하는 거다. 개발업자는 시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벽돌 쌓는 행위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된다. 109번 뭐죠? 환지 나오면 무슨 사업? 무슨 사업?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나와야죠. 무슨 도시? 신도시. 신도시 개발 사업 얘기하니까 얘는 매각이다, 재분배다, 재분배. 이때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는 토지를 환지. 그런데 두 개를 제외하고 돌려주잖아요.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돌려준대. 이때 공사비를 충당하는 토지 뭐? 그래서 체비지, 체비지와 공공용지 제외하고 재분배, 분배라고 나와야죠. 매각이라고 나오면 안 되죠. 워낙 유명한 지문이고. 그다음에 정비사업에서 잠깐 한번 이것도 틀리면 안 되죠. 냈더니 또 많이 틀렸어. 어떤 거냐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달동네죠. 달동네 개선사업이고. 그다음에 재개발은 뭐? 도시 재개발. 재건축은 뭐? 아파트 재건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크기 열악하고 열악하고 양호하다 이렇게 구분하고 뭐를 개발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달동네는 뭐? 단독과 다세대. 나오면 좋겠어. 다가구 아니고 다세대라고 나와야 돼. 단독 다세대. 여기는 뭐 나와야 돼요? 도시, 도시 나와야 되고. 얘 중요하죠. 뭐? 공동주택의 아파트니까 단독 나오면 안 돼요. 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이니까 공동주택. 그래서 주거환경은 크기 열악, 단독 다세대. 그다음에 재개발은 열악, 도시 나와야 되고 재건축은 양호 공동주택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 키워드 잘 정리하고. 110번에 보니까 열악하고 도시, 도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 재개발. 재개발 나와야죠. 도시 재개발 사업이죠. 보너스고. 111번에 학자들이 이제 재개발을 분류할 때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렇게 나오는데 답이 나온다면 얘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만수야 이렇게 썼어요. 만수, 만수. 한지붕 세가족 만수. 요인만 제거하는 걸 뭐라고 한다? 수복이라고 한다. 만수.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 도전. 그다음에 개량은 개선 첨가를 얘기하는 거죠. 확장 개선 첨가 나오면 개량 재개발. 철거는 가장 적극적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대체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는 답으로 안 나올 거니까 수복 나오면 만수. 원인만 제거하는 거 수복 재개발. 만수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만수. 112번 뭐죠? 우리가 타당성 분석에서 다섯 단계가 있죠. 지시성 타투 이렇게 있을 때 시장성이라는 말은 뭐냐? 판매될 가능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을 분석하는 거 시장성. 시장성이라는 단어 기억해놔야죠. 그러면 미래를 분석하는 거죠. 그럼 미래를 예측해야 돼요. 그러면 미래 예측하려면 어떻게 한다? 과거를 조사해서 과거의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과거의 흡수율, 소비율, 분양율, 임대율을 조사해야죠. 이걸 무슨 분석? 흡수율 분석. 그래서 시장성 분석의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조사예요? 미래 예측이에요. 미래 예측에 있다. 여기에 소비율, 분양율, 임대율 이렇게 조사한다. 그러면 흡수율. 시장성, 미래 시장성 예측하는 거죠. 민감도 분석. 얘는 우리가 지시성 타투의 타당성 분석이에요. 타당성 분석에서. 그럼 타당성은 개발하는 게 옳으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돈을 벌 수 있냐? 수익성을 보는 거죠. 그럼 수익을 벌려면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요인들이 가장 큰 수익에 영향을 미치냐를 분석을 필요한 거예요. 이때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 수익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분석하는 거 뭐? 민감도 분석. 타당성 분석에 활용하는 건 민감도 분석. 여기에 투입 변수, 투입 변수에 따라 투입 요인에 따라서 수익이라는 결과에 등을 예측한다. 영향을 분석한다. 이렇게 나오면 민감도. 시장성 분석에서는 흡수율 분석이 사용되고 타당성 분석에서는 민감도. 지시성, 타투에서 타당성 분석에서는 민감도가 사용된다라는 거. 이건 보너스로 나오는 거니까 두 개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사실. 자, 115번 봅시다. 우리가 민간개발 방식에서 보니까 토지수의자인 토지에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부담해서 그럼 같이 했다는 얘기네요. 그럼 같이 했으니까 이걸 묶어서 뒤에 내용 말고 얘와 얘가 같이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지주공동개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위험을 분산할 수 있죠. 자, 지주공동개발 방식 중에 뭐냐라고 봤더니 보니까 토지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서 부동산의 지분을 나눈다라면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공사비 대신에 뭘 준다는 거야? 지분을 준다는 얘기죠. 부동산을 나눠 갖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등가교환. 다른 말로 대물변제방식이라 그랬어요. 대물 대신 물건으로 뭐를 공사비를 변제하겠다라는 얘기죠. 공사비와 가격이 똑같은 걸로 교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나눠 갖는다라면 지주공동개발 방식 중에서 얘는 등가교환 방식 대물변제방식이라고 얘기한다. 지주공동방식에 또 유명한 게 있어요. 사업위탁이 있어. 여기에 사업위탁. 사업수탁이라고도 해요. 이 말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개발의 주체가 되어서 자금 조달해. 그런데 건물을 짓는 거에든 잘 모르겠어. 개발자 너와 내가 돈 대줄 테니까 건물 잘 지어줘. 대가로 뭘 주겠다? 수수료 주겠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같이 하는 건 맞죠? 지주공동이 맞아요. 그런데 사업위탁은 신탁이라는 말이 있을 때만 소유권에 이전이 있고 위탁은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시행만 넘겨주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개발 주체가 되어서 자금 조달하고 돈 줄 테니까 건물만 잘 지어줘. 대가로 수주 주겠다. 이걸 사업위탁이라고 하죠. 지주공동이에요. 그런데 토지신탁은 지주공동이에요. 지주공동이야 아니야? 지주공동 아니죠? 토지 소유자와 개발자가 같이 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가 다 해? 신탁회사가 다 해. 신탁회사가. 신탁회사는 신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신탁계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을 했죠. 실질적으로 돈 주고 판 게 아니죠. 등기부만 넘겼다를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신탁이란 말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이 있다. 그럼 소유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 이제? 신탁회사죠. 신탁회사를 뭐라고 한다? 수탁자. 별표 쳐놔야 돼요. 수탁자. 그럼 얘가 이제 소유권 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겠네. 자금 조달, 건축, 분양, 운영 얘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기간 끝나면 수익을 돌려주고 뭘 받는다? 수수료 받는다. 이걸 토지신탁이라고 하죠. 수살돠이 rod Zoom. 수살돠이 Kelvin. 수살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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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살しゃ. 수살돠이. 수 bola. 수축. 수살돠. 감사합니다.